자, 그러면은 밥을 먹지 말고 빵으로 먹자. 손주 며느리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밥이 부담스러우면 빵으로 먹자고. 밥이든 빵이든 다 좋아요, 할머니. 좋긴 뭐가 좋아? 아휴, 사돈 어르신 놀랬잖아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아휴, 좋던 분이 다 망쳐놓으시네. 네. 장모님, 밥이든 빵이든 안 먹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상주인, 네가 나빠, 네가.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진짜. 분얘기 망친 건 그쪽이잖아요. 내 딸 데려다가 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밥을 먹이려고 합니까? 미쳤어요? 엄마! 아니, 지금 저희 어머님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미쳤다는 소리를 합니까? 입어요, 사돈. 입으세요, 사준때. 아이고, 시끄러워요, 사준때. 이거 찍어요, 찍어. 찍읍시다. 자, 좋습니다. 자, 계속 싸우세요. 자연스러운 사진이 좋으니까요. 네, 아까 그 뼈로통한 표정 너무 좋았습니다. 그만 찍어요. 자, 계속 싸우세요. 자, 이쪽도, 이쪽도. 저기, 평생 한 번 남는 사진이니까 일단 웃으세요. 스마일. 웃으시고요. 네. 자, 웃으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싸우세요. 네, 좋습니다. 아, 그만 찍어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하나, 둘. 하나, 찍을게요. 자,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중에는 상준인에서. 주말에는 태준에서. 다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시월드에서 밥 먹는 건 안 하겠습니다. 아휴, 지독하다, 지독해. 넌 시댁에서 밥 먹는 게 좋니? 응, 나는 외국 남들이랑 결혼할 건데. 겁봐. 너도 시월드에서 밥 먹는 거 겁나 싫어하잖아. 응,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와, 놀랐습니다. 아, 누가 군고구마 통에 골든벨을 울린 것 같대요. 한, 둘 한 통. 오늘 드시고 다 싸가시면 됩니다. 밖에 군고구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많이들 드세요.